2022년 3월 7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덴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가보겠습니다 잠깐 피방을.. 아 완전히 나름 안 믿음 안 믿음 안 믿음 안 믿음 그 자의 오라고 소리로 소리로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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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줄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춥다구요? 방금 춥다고 하셨어요 방금 춥다고 하셨어요 어디 계시는데요? 여기 어딘가에 계신거 같은데.. 어디 계세요? 여기 어딘가에 계신거 같은데..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잠깐만 몇가지만 여쭤보고.. 어르신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조금만 벽으로 가르치기 편지.. 감..? 네..? 어디..? 뒤에! 뭐지? 이거 피어치야..? 잠깐만..! 으아악!! 뭐지? 이거 피어치야..? 잠깐만..! 으아악!! 잠시만.. 뭐라고..? 잠시만요 자 이제 장난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혹시 거기 계세요? 장난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잠깐만요 지금 누구랑 같이 계세요? 혹시? 네? 가족? 가족? 가족들이요..? 하.. 오게요.. 집사2라운드 아까부터 편지함이 아니라 옷장을 말씀하신거죠? 맞죠? 잠시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장롱 안에 있는 이영정 사진 같은걸 봤을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뭐..봤으니까 죽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거를 빨리 원위치 시켜놓고.. 사진을 안 건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태우십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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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조금만 더 태우십쇼.. 잠깐만요.. 네.. 아.. 다 퇴 오셨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태우셨어 확실히 할아버지하고는 많이 틀리시네 그래도 좀.. 굉장히 그래도.. 할아버지..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하나 더 드릴테니까 혹시 하실력이 있으면 더 해주세요 여기 일단 댁이신거 맞네 좀 안타까움도 있으시고 아까.. 약..약이요? 약? 무슨 약이요? 할아버지 무슨 약이요? 약이요?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거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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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와 두 분이 다 오셨네 아이고 여러분들 스샷 찍으세요 저기 있네요 저기서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스샷 찍으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지금 저기서 보고 계시거든요 빨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빨리 스샷 찍으세요 도라에만.. 도라에만가 봐 도라에만가 봐 아! 아니 뭐야 아니요 갔어요 갔어요 얘기해주다가 잠깐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까 편지함이란 얘기해서 일주로 왔는데 갑자기 제가 만지고 있는데 이것이 막 이렇게 슥 움직였고 잡아 당겼고 잠깐만 이 옷을 저기서 가리켰어요 이것들이 엄청 많아 뭐가 많아 종국담화가 왜이렇게 많아? 아까쯤.. 잠깐만 아니 왜냐면 내가 돌아다닌게 종국담화가 엄청 많아 저기 막 깨진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종국담화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해서 종국담화가 바닥에 떨어져 있지? 종국담화가 희한하게.. 뭔가.. 이제 소리가 되는 것 같구나 그럼 이걸 만지고 계신거 같구나 지금은 별다른 얘기를 이제 안하세요 지금은 별다른 얘기를 이제 안하세요 지금은 별다른 얘기를 이제 안하세요 이제 뭘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이상 말씀을 안하세요 참 좋은 장소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